해커스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시대별 기출문제풀이 심화편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선의 문화 파트로 넘어왔어요. 이 문화 파트가 문제가 좀 많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조금 반으로 나눠서 반씩 반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20문제 정도 지금 먼저 풀어 보도록 할게요. 1번부터 보겠습니다. 1번 다음 검색창에 들어갈 문화유산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지금 이거 약간 암기가 필요한 부분들이 나올 수 있어요. 좀 처음 보는 거가 나오면 이거 한번 메모해 두시고 시대별 특징이랑 연결해가지고 기억을 해주도록 할게요. 자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검색창에 들어갈 문화유산 검색창에 지금 뭐가 떠 있어요? 자 기록유산이라고 나오네요. 지금 국보에다가 세계기록유산이라고 나와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아시죠? 이 중에서도 기록유산만 또 따로 지정하는 게 있어요. 우리도 이런 걸 몇 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일단 이 기록물은 우리나라 국보면서 세계기록유산에 지금 올라가 있는 거라고 하네요. 찾아보겠습니다. 조선시대 왕명의 출납. 이거 완전 힌트죠? 왕명을 출납하는 기구고 이걸 기록한 일기래요. 그리고 승지가 이거를 국왕에게 올려서 재가를 받아서 완성이 된다. 그리고 이거 나중에 이런 기록들이 조선왕조실록의 편찬의 재료로 활용되기도 한다. 사실은 신록편찬의 기본 재료로 활용되는 건 사초라고 있기는 하죠. 이거랑 약간 헷갈릴 수는 있는데 그건 아니고 추가적인 여러 당대 자료들을 같이 보고 쓰는 게 신록이에요. 지금 왕명출납 승지 같은 거 나오니까 우리 사극에서 보면 도승지를 들라하라 이런 말 있죠? 왕의 명령을 써가지고 전달하고 반포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이게 일종의 비서기관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찾아보겠습니다. 비국 등록이라고도 불렸다. 이거는 승정한 얘기가 아니고 비변사 등록에 해당하는 비변사라는 기구의 기록입니다. 아니고요. 국왕의 비서기관에서 작성하였다. 딱 이번에 정답이 나오네요. 세가, 지, 열전 등으로 구성되는 건 역사책 얘기잖아요. 역사책이니까 해당사항 없고 우리나라 최고의 역사서다. 이 최고는 제일 잘 썼다. 이게 아니고 가장 오래됐다라는 뜻이죠. 이거 삼국사기입니다. 고려시대 역사책. 정조가 쓴, 세손 시절부터 쓴 일기에서 유래를 한 거는 일성록이라는 게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고 지금 2번으로 답 찾아주시고 나머지 오답도 연결해서 기억해 줄게요. 자,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번. 여기도 지금 기록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에서 마에 해당하는 거, 이 기록들이 쭉 나와 있는데 맞게 연결된 거 지금 고르는 문제네요. 한 번 보겠습니다. 관찬기록물이래요. 이거는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기록하는 거란 뜻이에요. 사적 기록물이 아니고 한 번 보겠습니다. 조보, 일성록, 비변사 등록, 승정원일기, 조선왕조실록이 있습니다. 하나씩 그냥 맞춰가지고 볼게요. 1번 먼저 보겠습니다. 가. 조보에 대한 설명인데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조보는 유네스코 기록 유산으로 등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유네스코로 등록돼 있는 거는 이거 두 개예요. 뒤에 이거 해당 사항 없죠? 2번. 일성록에 대한 설명인데 광해군 때부터 기록된 게 아니고 이거 정조가, 정조가 세손 시절부터 쓴 겁니다. 이거 해당 사항 없죠? 그냥 틀린 설명이에요. 3번 보겠습니다. 비변사 등록 설명인데 국왕의 비서기관에서 발행한 관보이다. 비서기관에서 발행을 하려면 일단 비서기관은 승정원이 또 해당되는데 여기에서 관보를 발행하는 게 또 있기는 해요. 관보라고 하는 거는 내부에서 돌려보는 신문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소식지? 그게 조보예요. 그게 조보입니다. 이거는 조보 설명이니까 이것도 틀렸네요. 4번. 정조가 세손 시절부터 쓴 일기에서 유리한 게 승정원 일기가 아니죠. 이건 아예 그냥 승정원 일기라고 해서 이 왕명출납을 기록한 문서입니다. 이거는 승정원 일기 설명이니까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자 5번. 말을 보겠습니다. 춘추관 관원들이 편찬 업무에 참여를 했대요. 조선왕조실록. 이거 편찬하는 게 춘추관입니다. 맞는 설명 5번이네요. 5번으로 보시면 되시고 춘추관이 역사책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조선왕조실록을 편찬을 하죠. 정답은 5번이고요. 자 3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3번. 이 문제를 실제로 풀었던 친구들이 사실 답은 어렵지 않았어요. 근데 이거 왜 3점이냐면 오답 중에서 완전 처음 보는 게 있었을 수 있습니다. 문제를 푸는 건 어렵지 않았을 텐데 한번 볼게요. 자 밑줄 구운 전하의 재위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골라보겠습니다. 우리 주상전하께서는 오방의 풍토가 같지 아니하여 곡식을 심고 가꾸는데 갖기 적당한 방법이 있다고 하셨다. 땅이 다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쭉 보니까 각 지역마다 나이 든 농부들한테 실제 농사지였던 경험을 들어가지고 그걸 기록으로 지금 바꿔서 무슨 책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농사직설이라고 하였다. 농사직설 많이 들어봤죠? 우리 땅 풍토에 맞춰가지고 만든 농법서입니다. 우리 땅에 맞춰서 우리 음악이니 우리 역사니 우리 땅이니 우리 천문이니 이런 거 우리 글자 만든 이 시대 세종대왕식이죠. 이 전환은 세종입니다. 자 그러면 세종대왕식이 있었던 사실로 옳은 거 고르면 되겠네요. 1, 2, 3, 4, 5번 볼게요. 예학을 정리한 가래집남이 저술되었다. 이것이 무엇인지 몰라도 여러분들 이론 공부할 때 세종대에서 이런 거 본 적 없죠? 이거는 선조대에 선조대 만든 거예요. 선조대 김장생 이라는 분이 편찬을 한 거고요. 아닙니다. 국가의 의뢰를 정비한 국조오레이가 완성되었다. 이건 많이 들어본 건데 이 국조오레이가 다섯 가지의 큰 국가 행사를 정리한 거잖아요. 상장례 포함해서 그래서 이거하고 우리의 모든 법을 다 모은 경국대전이라는 게 있어요. 이런 나라의 기틀이 되는 것들이 완성돼가지고 발표된 거는 성종대입니다. 성종 이거는 성종 성종이에요. 아동용 윤리 역사 교재인 동몽선습이 가능되었다. 1번이랑 3번 선지가 굉장히 어렵지 않았을까 싶어요. 기억이 안 날 수도 있고 그냥 아예 첨 보는 걸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이 동몽선습은 아이들이 보는 책인데 들어본 책이기는 하죠. 들어본 책인데 이거 언제냐면 이거는 중종대예요. 중종대에 학자들을 시켜서 박세무라고 하는 학자들을 시켜가지고 이거를 만들게 됩니다. 암기보다는 이런 게 있었다 정도로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들이 정답으로 나오는 문제는 사실은 비중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선지에는 나오지만 자 4번 볼게요. 효자와 충신 등의 사례를 제시한 삼강행실도가 편찬이 되었다. 도로 끝나잖아요. 그림으로 보여준다는 얘기죠. 한자를 읽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고 하니까 유교의 도덕 논리 같은 거를 쉽게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림으로 열려 얘기라던가 효자 얘기라던가 그런 것들 논거 삼강행실도 세종 때 만든 거 맞죠? 이건 아마 이 답은 조금 쉬웠을 거예요. 자 5번 군주가 수양을 해야 하는 덕목을 제시한 성학집요가 지필되었다. 이거 선조때입니다. 선조때 지필된 거고요. 이거 이이가 하는 거예요. 율곡 이이가 지필을 하는 건데 선조 시기에 율곡 이이도 있고 우리가 이황도 있어요. 그리고 두 분 다 왕에게 바치는 책을 정리해서 쓴 게 있습니다. 이황이 쓴 거는 성학 10도라는 게 있고 그리고 그 뒤에 이이가 요거를 또 써가지고 드려요. 성학 집요하고 성학 10도가 약간 헷갈릴 수 있는데 선조가 좀 어린 나이에 임금이 돼요. 갑자기 원래는 왕위 순서가 전혀 아니었는데 그래서 어린 나이에 왕이 된 직후에 이 어린 왕의 교육을 위해서 그림으로 쉽게 성리학의 어떤 이론 같은 거를 보여주려고 했던 게 이황이 처음에 만들었던 성학 10도고요. 그리고 약간 좀 성인이 됐어요. 한 8년 정도 지나면 이분도 이제 성인이 되잖아요. 이제 선조가 본격적으로 정치를 해야 되니까 제왕학이라고 하는 거를 본격적으로 학습할 필요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모아서 율곡 이이가 2차로 올리는 책이 이 성학 집요가 되겠어요. 요거 같이 기억을 해둘게요. 정답은 4번입니다. 자, 4번 문제 볼게요. 밑줄 그은 이 역사서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대개 이미 지나간 나라의 흥망은 장래의 교훈이 되기 때문에 이 역사서를 편찬하여 올리는 바입니다. 지나간 나라의 흥망이래요. 그러면 이거를 쓰는 시대가 아니고 이거의 전시대겠네요. 볼게요. 자, 범례는 사마천의 사기를 따르고 대인은 모두 왕께 아뢰어 제가를 얻었습니다. 본기라는 이름을 피하고 세가라고 한 것은 명분을 중요하게 나타내기 위함이며 이 부분 좀 기억할게요. 가짜 왕인 신시들을 세가에 넣지 않고 열전으로 내린 것은 그들이 왕위를 도둑질한 사실을 엄히 논죄하려는 것입니다. 라고 나오는데 이 사료가 만약에 이 문제가 출제된다면 요 사료가 나올 거예요. 요거 고려사에 해당하는 얘기인데 조선시대에 편찬된 고려시대 기록입니다. 조선시대에 왜 고려시대 역사를 편찬을 하냐면 왕조가 바뀌죠. 왕조가 바뀌면 그 왕조가 바뀐 거에 대한 정당성 같은 거를 역사의 내용으로 설명을 하려는 경향들이 생겨요. 고려라는 나라가 멀쩡하고 아무 잘못이 없었으면 왕조가 바뀔 필요가 없었을 텐데 이 고려라는 나라가 왕조가 바뀔 수밖에 없는 어떤 부패한 역사를 갖고 있었다라는 걸 증명을 해야 새로운 왕조가 정당성을 갖게 되는 거겠죠. 그런 걸 역사책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이 생기고 나서 얼마 되지 않는 조선 초에 만들어진 역사책이고요. 이거 고려사입니다. 마지막에 나오는 이 부분이 뭐냐면 가짜 왕인 신시들이라고 하고 있어요. 이 고려 말기에 우왕, 창왕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양왕이라고 있죠. 이 세 명의 공통점은 이 위에 공민왕이 있어요. 공민왕이 있는데 공민왕은 피살당하죠. 공민왕의 아들이 없어요. 아들이 없어서 그 뒤를 계승한 우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공민왕의 아들이 아니고 누구 아들인지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옹립은 했지만. 근데 이 사람이 신돈의 아들이라는 소문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이 세 명 다 폐위된 거는 맞는데 마지막 왕이었던 공양왕은 나중에 시호를 받아요. 근데 이 두 명은 시호를 못 받아요. 가짜 왕이라고 비난을 받으면서. 그래서 그냥 이름으로만 알려져 있는데 신돈의 아들이라고 신우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창이라고 하는 사람은 신돈이랑은 혈연관계가 없는 것 같지만 이 사람도 왕족은 정통 왕족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신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짜 왕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을 가지고 지금 여기에 쓴 건데 이렇게 고려 말기가 혼란스럽고 정당성, 정통성이 없었다. 그래서 조선 왕조가 탄생했다라고 보는 순서로 넘어가는 겁니다. 이 내용을 보면 이거 고려 말기 내용을 이렇게 기록한 조선시대의 역사 책이구나. 조선시대 편찬된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요. 자, 옳은 것을 골라 보겠습니다. 발해사를 우리 역사로 체계화 시킨 거는 유득공의 발해고죠. 조선 후기의 실학자. 고구려 시조의 일대기를 서사시로 표현한 거는 동명왕편이라고 있었잖아요. 고려시대 이규보가 만든 거, 썼던 거. 불교사를 중심으로 고대의 민간설화를 수록하였다. 고대 민간설화 이야기 수록해서 역사 순서대로 있기는 한데 불교가 중심이 되는 거. 삼극 유사가 있었죠. 이련스님의 고조선부터 고려 말까지 역사를 연대순으로 기록을 하였다. 이거는 뭐냐면 동국통감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동국통감. 여기에 해당하는 책은 아니고 그래서 5번이네요. 조선 건국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고려 말의 혼란스러운 내용을 이 부분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고려의 역사를 정리하였다. 조선의 입장에서 정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이었어요. 이 사료가 완전히 처음이라면 되게 어려울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였던 것 같고 이 부분을 좀 잘 기억해 줘서 이게 왜 나온 역사책인지를 같이 이해를 해주도록 할게요. 4번에 5번입니다. 자 5번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5번.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으로 오른 것은 맞는 것 찾는 거예요. 이 우표 속의 인물은 15세기 15세기네요. 조선 전기네요. 조선의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하였습니다. 사실 이게 1점짜리긴 한데 이 문제가 생각보다 오답률이 좀 있었거든요. 완전 처음 보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조선 전기의 과학자라고 그러면 보통 장영실밖에 모르기 때문에 장영실랑 같이 활동했던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 중에 하나예요. 여기 보니까 힌트가 몇 가지가 있는데 세종 때 문과에 급제하고 활동을 했었던 사람이고 갑인자라고 하는 글자 제작에 참여를 했고요. 어? 천문 관련된 거 제작하는 사람이다. 이 두 개가 일단 힌트입니다. 이 사람은 문과급제자지만 과학 발전에 이바지를 했고 천문학자이기도 해요. 천문학자.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 사람은 이순지라는 사람입니다. 기억해 줄게요. 장영실이랑 같이 기억해 주세요. 조선 전기의 과학의 발전을 이끌었던 사람이에요. 종두법을 소개한 사람. 종두법이 천연두나 이런 거 예방하는 일종의 예방조사법이잖아요. 그건데 이 홍역이라던가 이런 거 피하기 위해서 만든 이거를 처음 소개한 거는 정약용이에요. 정약용이 마과회통이라는 책에서 그걸 소개를 했고 이걸 실제로 실시를 하는 거는 지석영이라는 사람이 하는 거죠. 나중 시기에 아니네요. 거중기를 설계하는 거. 거중기 보면 바로 정약용 나오죠. 동의보감을 완성했다. 동의보감 완성하는 사람은 허준이잖아요. 허준. 칠정산, 외편 등을 편찬하였습니다. 이게 천문학자로 활동했었던 이순지의 활약상입니다. 4번. 알면 쉽게 풀지만 모르면 찍을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였죠. 대동여지도 제작하는 거 김정호잖아요. 여러분들이 확실히 아는 내용 먼저 지운 다음에 찍으려면 찍을 수도 있는 문제였는데 이거 확실하게 기억 좀 해놓겠습니다. 천문학자 이순지, 세종 때 활약한 사람이에요. 기억해 주시고. 5번에 4번으로 지금 찾았어요. 6번 보겠습니다. 탑 문제가 나오는데 가에 해당하는 문화유산으로 오른 것은 이거에 대해 조사한 내용을 알려주세요. 올려주세요 라고 나옵니다. 세조 때 축조를 했다. 세조, 국보, 대리석, 대리석으로 만든 이 탑의 각 면에는 부처와 보살 천인상이 면마다 새겨져 있대요. 되게 복잡하고 화려한 형태겠죠. 이 탑 근처에 살던 박지원, 이덕무 등이 서로 교류를 해가지고 이 탑이 아마 대리석이니까 흰빛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백탑파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이거 읽고 바로 알면은 그냥 보자마자 찍을 수가 있는데 이 탑이 아직도 있어요. 이 탑이 아직도 있어서 이 탑이 서 있는 그 서울의 공원을 탑골공원이라고 합니다. 그 안쪽에 있어요. 원각사지 10층 석탑이 있습니다. 원각사지 10층 석탑. 그럼 제가 지금 10층 석탑이라고 했으니까 10층 안 되는 것만 지워봐도 바로 답이 나오죠. 하얀 빛 띄고 있는 거. 1번이네요. 1번 찾아주시고 2번은 익산에 있는 거죠. 이거 익산의 미륵사지 석탑이잖아요. 이거는 백제시대 거고요. 이건 조선시대 탑인데 3번은 이거 많이 보던 거죠. 10원짜리 동전에도 나왔던 거 옛날에 이거는 불국사의 다보탑입니다. 통일신라 시대 거고 4번 아주 정갈하게 균형을 가지고 있는 이 탑도 이것도 백제 건데 이거는 부여에 있는 겁니다. 정림사지 5층 석탑이고요. 5번은 이거는 우리나라에 있지는 않죠. 발해 거고요. 당나라 영향 받아서 만든 발해 영광탑이라는 겁니다. 영광탑. 자 일단 1번은 이걸로 기억해 주시고 이거하고 많이 헷갈리게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똑같은 10층 석탑이고 모양도 되게 비슷한 게 있어요. 아마도 이거를 조선시대 때 만들 때 그 탑을 모티브로 해가지고 따라 만든 거라고 보여요. 이거는 똑같이 대리석으로 만들었고 똑같이 10층이고 아주 화려하게 생긴 거 대리석으로 만든 거 국립중앙박물관에 있잖아요. 1층 끝머리에 고려 말기에 만들었던 경천사지 10층 석탑도 있습니다. 이거보다 살짝 검정 빛깔이 조금 나요. 좀 오래됐으니까 조금 더 그 같이 기억해 주시고 6번에 1번으로 정답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7번 볼게요. 7번 7번 문제 보겠습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제 옳지 않은 거 골라 볼게요. 역사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려고 하는데 15세기 조선의 과학입니다. 볼게요. 조선 초 부국강변과 민생 안정을 위해서 과학기술 분야에서 노력한 모습을 살펴보자. 태양의 그림자로 시간을 보는 앙부일구 외적의 침입에 대비한 신무기 신기전과 화차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15세기 조선의 과학이랑 관련된 것 중에서 지금 여기에서는 오답은 여기가 아닌 거를 찾는 거겠죠. 나머지 4개는 15세기 과학이 맞단 얘기네요. 이 문제를 통해서 정리해 주면 될 것 같아요. 한번 볼게요. 기기도서를 참고해서 설계한 거중기 아니 답이 바로 1번에 나오죠. 거중기는 정약용이 수원하성 건설 때 쓰는 거잖아요. 조선 전기가 아니고 후기죠. 1번이 답이네요. 국산약재와 치료법을 소개한 향약집성방 이거 조선시대 초반에 나오는 거 맞습니다. 민생 안정을 위해서 만든 거죠. 한양을 기준으로 한 역법서인 칠정산 이거 아까 이순지가 만든 거 이거 기억해 주시고 활판 인쇄술의 발달을 가져온 개미자와 갑인자 이것도 이순지가 관여하는 거였죠. 약간 나중에 좀 치사하게 나오면 갑인자가 언급되지 않고 개미자만 나온다. 그러면 세종은 아니고 태종 때기는 해요.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묻진 않지만 5번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농법을 소개한 농사직설 대표적인 세종 때 조선 전기의 업적이죠. 그래서 1번으로 정답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8번 8번 볼게요. 이거 그림이랑 같이 나오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게 어떤 건지 지금 찾아보겠습니다. 가에 해당하는 작품으로 맞는 거 골라 볼게요. 조선의 예술 메타버스 회화 전시관이라고 나오는데 살짝 보여도 인왕재색도인 거 아니까 이렇게 그냥 문제 풀어 볼게요. 이 그림은 안견이 안평대군의 꿈 얘기를 듣고 그린 것입니다. 현실 세계와 이상 세계가 대비를 이루면서도 전체적으로 통일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안견, 안평대군 이거는 목류도 원도죠. 목류도 원도가 뭔지 아시면 바로 고를 수가 있는 문제였어요. 맞는 거 1번입니다. 이게 목류도 원도죠. 1번이에요. 목류도 원도는 지금은 우리나라에 없어요. 일본이 가지고 있죠. 지금은 일본의 보물이죠. 일본의 국보로 지정돼 있는데 이게 이제 돌아올 예정이에요. 돌아오기로 이제 체결이 됐어요. 우리나라에 영구적으로 돌려준다는 얘기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확실하게 준다까지는 발표가 됐습니다. 언제 넘어올진 모르겠지만 이게 임진왜란 때 일본으로 넘어갔는데 정상적인 루트로 넘어간 건 아니겠죠. 현재 일본의 덴리대학교가 소장을 하고 있지만 이제 곧 이거 한국에서 아마 보실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이거 왜 기억해야 되냐면 이거 자체도 중요한 작품이지만 만약에 이게 정말 반환이 되면 그러면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 문제 낼 수 있겠죠. 반환받은 우리의 국보급 문화유산이니까 당연히 시험 문제 낼 수 있습니다. 이거 어떤 건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번은 이것도 너무나 유명한 거죠. 이것도 국보입니다.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볼 수가 있는데 이거 추사 김정희가 그렸던 세한도죠. 2번은 세한도고 이거는 김홍도가 조선 후기에 그린 그림인데요. 이것도 진경산수화입니다. 옥순봉도라는 건데 저기 제천 일대의 실제 우리 풍경을 그린 곳이에요. 4번 이거는 노인이 지금 물 바라보면서 낚시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 같은 거 보여주고 있고 조선 전기의 강희안이라는 분이 그린 고사관수도라는 게 있어요. 나이가 많은 사람이 지금 물을 쳐다보면서 바라보고 있는 모습 고사관수도가 있어요. 이거 5번은 이거는 겸재정선의 인왕재색도입니다. 이거 진경산수고 조선시대 후반 상징하는 작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명한 작품 지금 조금 나와 있는데 이 목류도원도 관련돼서 좀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번으로 정답 찾았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9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9번 가에 해당하는 문화유산으로 오른 것은 조선 전기에 많이 제작된 도자기야. 힌트가 나왔어요. 전기 거래요. 회색의 태토 위에 회색의 태토 위에 맑게 걸은 백토로 표면을 분장한 뒤에 유약을 구워서 씌워서 구운 도자기야. 백자가 본격적으로 생산되면서 덜 만들어지게 되었어. 그럼 이건 백자는 아니겠네요. 그리고 지금 조선 전기라고 하니까 청자도 아니겠죠. 이 순청자 고려시대 거, 상감청자 고려시대 거 2번은 백자인데 청화백자죠. 이거 아니네요. 이거 이건데 지금 여기에 도자기라고 했으니까 이 향로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삼체 향로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지금 회색에다가 백토라고 나오는데 색깔부터가 완전히 틀리고 있어요. 이거는 발해 시대 겁니다. 삼체 향로라는 거고요. 이거 뭐냐면 조선 전기에 우리가 도자기 역사를 보면 고려시대 청자가 나오고요. 이 고려시대 청자가 맑은 청빛이 쇠퇴를 하고 백자 유행이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점점점점 백자를 만들게 되는데 우리가 백자로 바로 넘어가지는 못했고요. 바로 흰빛이 나는 걸 굽지는 못하고 그 탁한 녹빛이 띄고 있는 청자 위에다가 백토를 막 칠해가지고 분장을 해요. 그래서 분장회청사기라는 게 있어요. 그게 분청사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가마의 온도를 좀 높게 올려서 백자를 굽게 될 수 있게 되면서는 백자만 생산을 나중에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조선 전기에 초반에 특정 시기에만 주로 제작이 됐었던 게 분청사기입니다. 요즘에는 분청사기가 해외에서 인기가 되게 많아서 종종 이렇게 문제를 출제될 수도 있어요. 4번이 분청사기입니다. 납작하게 만들어진 분청사기 편병이 지금 나오고 있네요. 이거 답은 4번의 분청사기로 찍어주면 되겠습니다. 10번 보겠습니다. 10번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가가 뭔지를 봐야겠네요. 여기 문제 가려지니까 밑으로 살짝 볼게요. 이게 뭔지 오른 거 고르는 겁니다. 경국대전에 이거 교육기관이고요. 조선시대의 교육기관이에요. 경국대전에 이르기를 정원이 200명으로 정해져 있다. 생원 진사인 상재생과 상재생이 모자랄 때 유학으로 보충하는 기재생으로 구분되었다. 일단 200명 생원 진사 여기에서 이미 나왔어요. 시험에 통과해서 생원이나 진사가 돼야지만 들어갈 수 있었던 조선시대 공식적인 국립학교가 하나 있었죠. 이들에게는 원점 300을 얻으면 문과 초시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주었는데 대과 응시 자격을 줬다는 얘기예요. 아침 저녁 식당에 출석하는 것을 원점 하나로 계산해 주었다. 재학연화는 제한되어 있지 않았다. 대성전이 있고요. 명륜당이 있습니다. 이거 요즘에도 볼 수 있는 사진이에요. 지금도 이게 유적으로 남아있어요. 아직도 학교로 기능하고 있고요. 이거는 성균관입니다. 성균관. 자 그러면 성균관에 해당하는 설명 골라주면 되겠죠. 좌수와 별감을 선발해서 운영하는 것은 교육이라기보다는 유향소라는 기구가 있었죠. 향촌에 있었던 이건 유향소 설명이네요. 아니고 지방의 사림 세력이 주로 설립을 하는 것은 이거는 국가가 세운 학교는 아니에요. 이거 서원이 있었죠. 서원. 이거 서원이고 전국의 부, 목, 군, 현에 나라에서 하나씩 세워줬던 거 교육기관이지만 이건 지방에 세우는 거라서 이거 향교입니다. 최고의 관립교육기관으로서 성현의 제사도 지냈다. 제사를 지내죠. 제사를 지내니까 제사 지내는 장소 있고 공부하는 장소 또 따로 있는 겁니다. 이거 4번이 해당하는 설명이고 흥선대원군 때 47개소를 제외하고 철폐되었다. 이거 서원에 해당하는 설명입니다. 폐단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서원 철폐를 단행을 했었죠. 정답은 4번으로 찾아주시면 되겠네요. 교육기관도 많이 나오니까 한 번에 기억을 좀 해두겠습니다. 11번 다음 검색창에 들어갈 교육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백과사전 내용 나오네요. 검색 결과 조선시대 유학교육을 위해서 지방에 설립된 교육기관이다. 대부분 관하 가까운 곳에 있었으며 대성전 중심의 제사 공간과 명륜당 중심의 공부하는 강학 공간으로 이루어졌다. 방금 전에 봤었던 성균관이랑 뭔가 구조가 비슷하죠. 중앙에 있었던. 근데 이거는 지방이래요. 성균관 같은 걸 서울에만 있으니까 이거 말고도 지방 교육을 위해서 약간 성균관의 축소 버전 같은 걸로 운영한 게 있었던 거예요. 지방에도. 그래서 여기에서 소학이나 사서오경 같은 거를 배웠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나라에서 세웠던 향교입니다. 향교. 설명으로 오른 거 골라볼게요. 좌수와 별감을 두고 운영되는 거는 교육기관이 아니고 이거는 유향소죠. 유향소 얘기네요. 지방에 사림 세력이 주로 설립하는 거는 향교가 아니고 서원입니다. 서원. 속과에 합격해야 입학 자격이 주어졌다. 생원이나 진사가 되어야만 입학할 수 있는 거는 성균관입니다. 성균관. 흥선대원군에 의해서 대부분 철폐된 거는 마찬가지로 지금 서원이죠. 서원. 중앙에서 교수와 훈도를 파견해 주기도 하였다. 이거는 나라에서 지방 교육하려고 한 거니까 이런 거 파견할 수 있죠. 5번입니다. 5번. 5번으로 정답 찾아주시면 되고요. 12번 보겠습니다. 12번. 가 교육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주세붕이 이거 암기했다면 이거 보자마자 바로 나와야 되는 거 있죠. 주세붕. 백운동 서원. 처음 만든 사람. 서원을 처음 만든 사람. 서원을. 서원이겠죠 이거. 서원을 세울 때 세상에서는 의심을 하였다. 주세붕은 뜻을 더욱 가다듬어서 많은 비웃을 무릅쓰고 비방어 물리쳐서 지금까지 누구도 하지 못했던 장한 일을 이루었다. 그래서 서원을 세우는 가르침. 동방에 흥하게 한다. 뭔가 지금 서원 세운 거 정말 잘했어. 라는 얘기를 또 하고 있죠. 이거 퇴계 이황이 쓴 글이에요.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은 바로 서원입니다. 이황도 도산서원이라는 게 또 있었죠. 이 서원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거 오른 거 골라보겠습니다. 학술연구기구로 청연각이 설치가 됐던 거 고려시대에 나왔던 국자감입니다. 이거는 국자감. 전국의 부목군현에 하나씩 설립되는 거는 서원이 아니고 향교죠 향교. 중앙에서 파견된 교수나 훈도가 지도하였다. 이것도 향교입니다 향교. 유학을 비롯해서 율학 서학 산학을 교육하였다. 이거 1번이랑 똑같은 국자감에 대한 설명이에요. 국왕으로부터 현판과 함께 노비 등을 받기도 하였다. 가끔 그러기도 해요. 이 백운동서원이 이걸 받았죠. 왕에게 현판을 받는 거를 사액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사액서원이 되면은 여러 가지 특권 같은 걸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자 5번입니다. 서원에 대한 설명으로 만든 건 맞는 거는 5번으로 찾아주시면 되겠죠. 자 12번까지 풀었고요. 13번 보겠습니다. 13번 다음 검색창에 들어갈 인물의 활동으로 오른 것은 퇴계. 호가 퇴계래요. 바로 알 수 있죠. 우리 천원짜리 지폐에 있는 인물입니다. 퇴계. 이황입니다. 이황. 매우 중요한 인물이죠. 방금 위에 백운동서원 얘기도 방금 나왔어요. 현판 내려주라고 건의를 했던 내용이 방금 풀었던 위에 문제에서 나오고 있었고요. 자 지금 기대승과 사단칠정 논쟁을 전개한 게 있고 예안향약을 시행했다. 지역에 있는 걸 사람들을 유교 도리에 따라 살 수 있게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인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황의 활동으로 오른 거 골라볼게요. 양명학을 연구해서 강화학파를 형성했다라고 나오는 주자학에 대비되는 새로운 신유학이죠. 양명학을 설파를 했던 사람은 정제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명에 대한 의리를 내세워서 기축봉사를 올렸던 사람은 송시열입니다. 송시열. 군주의 도를 도식으로 설명한 성학십도를 지었다. 이게 이황이 하는 겁니다. 이황 시기에 이때 이제 선조임금이 막 지기를 하는데 선조임금이 15살인가의 임금이 돼요. 그러니까 전혀 왕이 계승권 순서에 아예 없던 우리나라에서 선조는 최초의 방계 출신의 임금이에요. 방계는 직계가 아니고 친척 아이 중에 하나를 데려왔다는 뜻이에요. 그 앞쪽에 후사가 없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제왕 수업을 전혀 못 받은 상태에서 한 중학교 2학년 정도 되는 나이에 갑자기 제왕 수업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왕 수업을 잘 받게 하기 위해서 그림으로 처음에는 조금 쉽게 그렇게 성학십도라는 것을 올려줍니다. 그리고 나중에 성인이 되면은 성인이 되었을 때 이걸 조금 더 성인이 됐으니까 이 제왕학의 구체적인 내용을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이이가 성학집요라는 책을 또 올려주게 되는 거죠. 일단 이황에 대한 설명은 3번이 맞고요. 다양한 개혁 방안을 제시한 동원문답을 저수로 했다. 이거는 성학집요를 지었던 이이가 하는 겁니다. 이이. 재상중심의 정치를 강조한 조선경국전을 편찬하였다. 이건 정도전 얘기네요. 정도전. 정답은 3번이에요. 13번에 3번. 자, 14번 볼게요. 14번.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이곳 파주 자운 서원에는 혹시 가본 친구는 이거 보자마자 또 알기는 할 텐데 경기도 저기 파주에 있어요. 자운 서원이고요. 이 인물에 위패가 모셔져 있습니다. 그는 군주가 수양해할 덕목과 지식을 담은 성학집요를 지필에서 임금에게 바쳤으며 해주향약 등을 시행하였습니다. 네, 이 사람은 율곡이 입니다. 여기가 파주 자운 서원이 그냥 파주의 율곡이 유적이에요. 서원만 있는 게 아니고 이 자운 서원 옆쪽으로 이 집안에 무덤이 있어요. 율곡이의 무덤이 여기 있고 신사임당 무덤도 여기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라고 하면은 강릉의 오주컨만 기억을 하는데 실제로 그 강릉의 오주컨은 신사임당의 그 친정집이고요. 원래 아버지 쪽도 있잖아요. 아버지 쪽의 고향이 여기에요. 파주 자운 서원 있는 쪽. 이 일대여가지고 가족묘는 다 이쪽에 모여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은 율곡이예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거 골라볼게요. 불시자변을 지어서 불교를 비판한 거는 정도전이죠. 이거 정도전. 노론의 영수로서 북벌론을 주장한 사람은 송시열입니다. 송시열. 양명학을 연구해서 강화학발을 형성하는 거는 정재두고요. 정재두. 북한산비가 진흥왕의 순수비임을 고증하였다. 증명했다는 거죠. 옛날에 북한산 꼭대기에 있었던 비석 있죠. 이거는 이 비석에 있는 거 연구하는 금석학의 대가였던 추사 김정희가 하는 겁니다. 김정희. 다양한 개혁방안을 담은 동호문답을 저술한 사람 이이가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이 문제가 3점짜리로 들어가 있는 건 자운 서원이라는 장소가 좀 생소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보통 이 얘기할 때는 오죽한 얘기 많이 하는데 요거가 나오는 게 좀 특이했기 때문에 3점짜리로 나왔지만 성학집요가 뭔지를 알았다면 그리고 요 혜주향약 얘기도 알고 있었다면 이 사람이 누군지는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힌트가 나와 있었어요. 14번에 5번입니다. 자 15번. 15번으로 올라갑니다. 15번. 미출구은 이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혜주향약 또 나오네요. 혜주향약을 시행을 해서 향촌교화에 힘 썼던 이 인물. 동호문답. 여기서도 힌트가 지금 나오죠. 방금도 봤던 겁니다. 경목요교를 저술해서 세계적인 성리와 교육에 힘 썼어. 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도 이이에 대한 내용이네요. 옳은 것을 골라보겠습니다. 명에 대한 의리를 내세운 기축봉사를 올렸다. 이거 송시열입니다. 송시열. 청으로부터 시헌력을 도입하고자 건의하였다. 이게 되게 어려울 수 있는데 그 임진왜란 병자호란 시기를 다 겪으면서 되게 개혁적인 정치가로 성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좀 이름 살짝 기억해 놓을게요. 김육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중에 대동법 시행에도 자주 나오는 언급되는 인물인데 뭔가 개발을 할 수 있는 우리가 이 난관을 타개할 수 있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들여와서 지금 개혁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주장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김육이라는 분이 요거를 주장했던 게 있다. 이이거는 아니고요. 일단 양반의 허래와 무능을 풍자한 양반전을 저술하는 것은 박지원이죠. 박지원. 예학을 조선의 현실에 맞게 정리한 가래집남을 지었다. 이거 김장생이라는 분이 하는 겁니다. 선조때. 군주가 수양해할 덕목과 지식을 담은 성학지보를 지필을 했던 게 이이가 하는 거죠. 5번으로 정답 찾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 선지에 나오는 사람들 좀 연결해서 기억해 주겠습니다. 15번 풀었고요. 16번 볼게요. 16번.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하국집. 이 사람의 호예요. 이 하국을 알면 또 쉬운데. 전혀 처음 보죠. 한번 보겠습니다. 이 책은 이 사람의 글을 모아서 펴낸 문집이다. 쭉 보니까 심과 이를 구별하는 주자의 견해를 비판하였다. 이거 중요한 부분. 주자가 누군가요? 주자. 성리학의 되게 중요한 인물이죠. 오죽하면 주자학이라고까지 하겠어요. 정통성리학입니다. 그런데 이런 주자학을 비판을 했던 사람이네요. 밑에 보니까 아는 것과 행하는 게 둘로 구별하는 거는 안 돼. 라고 하고 양지의 본체에서 보면 지와 행은 하나다. 그러니까 지행합의를 해야 된다. 아는 거랑 실천하는 건 같이 해야 돼. 이렇게 주장했었던 사람이고요. 그의 학문은 스승인 박세치의 윤증과의 교류를 통해 심화되었다. 이게 사실 되게 파격적인 건데 그 주자의 견해를 비판했었던 사람 이라고 지금 나오네요. 지행합의라고 나오는 게 있고요. 이거는 나중에 양명학이라는 걸로 나옵니다. 뭔가 구체적으로 실행을 할 수 있는 기존에 있는 주자학문은 좀 개선되어야 된다. 너무 철학적인 방향으로만 흘러간다. 뭔가 행동을 해야 되고 즉각적으로 반영이 돼야 돼. 이런 거가 나오는데 많은 비난을 받고 했겠죠. 왜냐하면 이거를 실제로 실시를 하려면 우리가 되게 성전처럼 떠받드는 주자를 비판하는 거니까 사실은 여기에 동조한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좀 많이 있었겠죠. 자 그러면 이 양명학을 만들었던 하고 정재두라는 사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개유정난을 계기로 정계에서 축출되었다. 개유정난이 뭔가요? 개유정난 이거 수양대군의 쿠데타죠. 이걸로 축출되는 사람은 단종을 보필했었던 사람이겠죠. 김종서 장군 있잖아요. 황보인 김종서 이 고명대신들이 이때 축출이 되죠. 일본에 다녀와서 해동제국기를 편찬한 사람은 신숙주입니다. 신숙주 서울 출신으로 규장각 검사관에 임용되었다. 서울은 첩의 자식이죠. 첩의 자식 원래는 벼슬을 하면 안 되는데 정조임금 때 규장각 검사관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박재가, 유득공, 이덕무 이런 사람들 양명학을 연구해서 강화학파 형성의 기초를 마련하였다. 지금 바로 이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호, 율곡, 이 이렇게 외우는 것처럼 하곡정제도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파격적인 신유학을 주장했었던 사람이에요. 5번 성학지보를 저술해서 군주가 수양해야 할 덕목을 제시하였다. 이거는 성학지변은 이, 이가 하는 거죠. 이, 이. 그래서 정제도 문제의 4번으로 정답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17번 보겠습니다. 17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오른 것은 택경을 편찬한 인물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자. 또 전혀 처음 보는 거 나왔죠? 노론에 의해서 사문난적으로 몰려서 학계에서 배척당했다. 학계에서 배척당했다는 게 뭐냐면 기존에 우리가 성전처럼 떠받드는 어떤 주자학이라든지 성리학이라든지 이런 거를 비난하거나 혹은 주자가 틀렸다. 이렇게 얘기하면 흐트러트린다. 뭔가 우리가 배우는 정통의 학문을 흐트러트리는 사람이다. 사문난적이라 그래요. 그렇게 강하게 비난을 받았다는 얘기인데 이 사람은 뭔가 상당히 개혁적인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관심 있는 건 쓸데없는 논리에 집착을 해서 철학적인 이론에만 집착해서 실제 생활에 아무 개선이 없는 그런 거 말고 실제 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하는 게 필요해. 그러면 어찌 보면 이론만 주장하고 심성 수련만 하는 거는 잘못됐을 수 있어. 이렇게 주장을 할 수가 있겠죠. 아까 정제도도 좀 비슷한 그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 세경이란 것도 또 뭐냐면 이 사람이 현실적인 사람들의 생활을 증진시키는 데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어떤 재배 품종 같은 거 우리 땅에서 재배할 수 있는 품종의 특징 같은 거 그리고 양잔법 같은 거 소개해가지고 우리의 농업 발달에 또 기여를 하기도 합니다. 현실 생활을 개선시키는 데 관심이 있었던 사람. 그런데 이 사람의 이론이 기존에 있었던 선비들한테는 좀 불쾌하게 들릴 수가 있어서 배척당했던 사람. 소론 쪽 사람이기도 하고요. 이 사람은 박세당이라는 사람이에요. 박세당. 기억을 해놓을게요. 사문난적, 색경 이걸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문제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청으로부터 시헌력 도입을 건의한 거는 아까 잠깐 나왔었는데 김육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기기도서를 참고해서 거중기를 설계하는 건 정약용이고요. 무오사와의 발단이 된 조이재문을 작성한 거는 김종직입니다. 김종직. 천치의 운행과 위치를 측정하는 혼천의를 제작하는 건 홍대용이라고 있어요. 홍대용. 유학경전을 주자와 달리 해석한 사변록을 저술했어. 주자의 의견에 저항을 하면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해요. 사문난적이다. 절대적으로 믿었던 거에 대한 어떤 게 흔들리는 거니까 많은 선비들의 비난과 어떤 그런 거를 배척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5번으로 정답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배점은 2점이기는 한데 박세당이 뭔지를 모르면은 아예 못 풀 수도 있는 문제였을 것 같아요. 17번에 5번이고요. 자, 18번 보겠습니다. 이 문제도 난이도에 비해서는 많이들 어려워했던 문제로 기억을 하는데 왜냐하면 이게 뭔지를 모르면 보기를 풀 수가 없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곳은 이 인물이 낙향을 해서 학문 연구에 전념했었던 전라북도 부안군의 반개 서당입니다. 반개, 반개 수록을 저술했다. 유형원입니다. 반개, 유형원이라는 실학자가 또 있었죠. 자, 옳은 것을 골라볼게요. 정조 때 규장각 검사관으로 활동했다. 규장각의 검사관으로 활동했었던 사람 박재가, 유득공, 이덕무, 서희수 초반에 이렇게 4명 있었어요. 아니에요. 동국지리지를 저술을 해서 삼한의 위치가 실제 어디였는지를 고증한 사람은 이분이 아닙니다. 이거는 한백겸이라는 분이 따로 있어요. 암기한다기보다 이런 사람도 있구나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전서를 주장을 해서 중국 중심의 세계관을 비판하는 건 홍대용이 하는 거예요. 홍대용. 연행사를 따라 청에 다녀온 뒤에 열하일기를 지필하는 건 박지원이죠. 이거는 박지원. 자영농 육성을 위해서 신분에 따른 토지의 차등 분배를 주장했다. 이게 유형원이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으로 우선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형원의 반개수록 나오면 이 사람이 자영농을 육성해서 신분에 따라서 토지의 차등 분배를 해서 어쨌든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게 해줘야 된다. 자영농을 육성을 해서 이 사람은 지금 농법에 관심이 많잖아요. 실학자 중에서도 중농학파에 해당하는 사람이에요. 이거 같이 기억해 주시고 답은 5번으로 찾겠습니다. 자 19번 보겠습니다. 19번 다음 가상 인터뷰의 주인공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성호사설에서 이 책을 또 알고 있다면 바로 이 사람 누군지 나오죠. 성호 이익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서 6가지 좀 6가지 나라를 좀먹는 6가지의 패단이란 뜻이에요. 이게 어떤 점이 문제인가요? 라는데 과거를 준비하는 유생들은 부모 형제와 생업도 팽개치고 종일토록 글공범하고 있으니 이는 인간의 본성을 망치는 재주일 뿐입니다. 다행히 급제라도 하면 교만하고 사치루어져서 끝없이 백성의 것을 빼앗아 그 욕심을 채웁니다. 때문에 나라를 좀먹는 존재로 표현했습니다. 과거시험 비판하잖아요. 과거시험 이걸로 독점하는 거 이걸로 독점하는 거 문벌 양반 노비 이런 거 두면 안 된다. 그리고 사치 사치와 향락 교만 그리고 뭐 게으름 이런 것도 나오고 승려도 나라를 위해서 크게 일을 하지 않는다고 이 조매 하나로 표현을 하기도 했어요. 이거 좀 기억 좀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 사람 이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골라 볼게요. 마과 회통에서 홍역에 대한 지식을 정리하는 거는 정약용이에요. 정약용 정약용인데 마과 회통 마과 회통이 뭐냐면 이 마진이라는 게 있어요. 홍역을 마진이라 그래요. 홍역이랑 천연두 이 계통의 거를 다 모아서 통하게 한다. 그러니까 여기에 통하는 어떤 의료 지식을 전파하는 책인 거죠. 정약용이 천연두하고 홍역으로 자식을 많이 잃었어요. 아들 4명이 죽고 딸이 2명이 죽어요. 그래서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 책을 저수를 하게 돼서 여기서 종두법도 처음 소개를 하게 되는 거죠. 정약용이에요. 의산문담에서 중국 중심의 세계관을 비판하는 건 홍대용이 있습니다. 홍대용 바래구에서 남북국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하였다. 이거는 유득공이죠. 유득공 과구록에서 토지 매매를 제안하는 한전론을 제시하였다. 이게 이익이 했던 거인데 우선 4번 찾아주고 나머지 5단 먼저 볼게요. 금석 과한록에서 북한산비가 진흥왕 순수비임을 고증한 사람은 김정희죠. 김정이 금석학의 대가였던 김정이 이거 같이 연결해서 기억해 줄게요. 이건 김정희입니다. 과구록은 이게 과구가 좀 웃긴 말인데 이 사람이 여섯 가지의 조미라는 것도 보면 말투가 어떤지는 좀 알겠죠. 콩껍질 같은 걸 씹으면서 나라를 걱정하는 책이란 뜻이에요. 과구록에 거기서 거침없이 이제 말을 한 것이 있는데 이런 게 있는 거죠. 토지 매매가 토지가 사람들한테 집중이 되는 게 문제 아니냐. 그러니까 가난해서 토지를 팔면 혹은 속아서 팔면 이 토지가 없어지면 생계가 안 되니까 결국에 팔 거는 뭐만 남아요? 나만 남아요. 그래서 내가 노비가 돼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근본적으로 막으려면 한전론이 뭐냐면 토지 매매에 하한선을 정하는 거예요. 절대로 팔 수 없는 땅을 정하자는 거예요. 그럼 적어도 그 땅덩어리가 남아있으니까 완전히 굶어죽지는 않지 않겠냐. 이거인 거죠. 남에게 매매를 할 수 없는 그러니까 불가침에 절대 내 거가 조금은 남아있는 거죠. 하한선을 정해서 완전히 거지가 되지는 않게 하자. 그래서 스스로를 판매하는 데까지는 가지 않게 하자. 이런 걸 하는 게 한전론입니다. 어쨌든 지금 민생에 관심이 지금 좀 많아요. 이거를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서 과거록 이익 같이 연결해서 기억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4번으로 정답을 찾을 수가 있고 20번 보겠습니다. 20번 빈출 키워드 달려있네요. 자주 나온다는 뜻이겠죠. 다음 검색창에 들어갈 인물의 활동으로 오른 것은 마진으로 죽을 뻔한 아이 홍역이에요. 홍역 마과 회통을 편찬하다. 정약용이네요. 정약용 나중에 유배 생활하죠. 무려 18년 동안이나 그리고 목민심석 그냥 이거 보면은 바로 아니 이거는 정약용이구나.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른 거 골라 볼게요. 지복유설에서 천주시리를 조선에 소개하였다. 지복유설 나오면 이 사람은 이수광이라는 사람이에요. 이수광 의산문답에서 중국 중심의 세계관을 비판하는 건 홍대용입니다. 양반전을 지어서 양반의 허래와 무능을 풍자하는 것은 박지원이죠. 경세 유표를 집필을 해서 국가 제도의 개혁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게 이게 정약용이 하는 거죠. 북한산비가 진흥한 순수비인 것을 고중하는 사람은 김정희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 정약용 설명으로 오른 것은 4번으로 찾아줄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앞부분에 사실 실학자 종류나 유학자 종류가 되게 많아서 그걸 전부 암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문제 풀면서 이거 완전 처음 보는데 하는 분들도 분명히 나와요. 근데 그렇게 나오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정답으로 체크하는 일은 거의 없는 사람들일 거예요. 나머지 거에 확실하게 아는 부분에 헷갈리게 하기 위해서 다른 거에 선지로 넣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또 뭐가 나올지는 모르니까 이렇게 문제에 나오는 거에 한 번이라도 뭐가 언급이 됐다면 그거를 같이 한번 보면서 같이 외워 두시면 좀 편하겠죠. 지금 20번까지 정리를 했고요. 다음 시간에 나머지 문화사 파트 문제 정리해 보겠습니다.